세종시가 당초 지난 1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참여하면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에게 비례해 최대 5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감면 신청서와 함께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. 한편 지난 10일 기준으로 세종시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7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